네, 어느덧 가을의 마지막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설이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인 오늘은 설이 대신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현재 비가 내리고 있고요. 대구와 그 밖의 지역은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린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이어지겠고요. 오늘 종일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20에서 60mm, 경북 내륙과 대구 지역은 5mm 안팎으로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대구는 오늘 중에 그치겠지만 경북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지방과 제주도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현재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다가 곳에 따라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입니다. 서부지역 한낮 기온 고령과 구미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중부지역입니다. 봉화가 최저 16도, 최고 18도에 그치겠습니다. 동부지역 아침과 한낮의 일교차가 크게 나지 않겠고요.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찬고기가 내려와서 한낮에도 제법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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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